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숨겨진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호하는 가슴 두근거리는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사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죠. 100독 이상을 했던 사이토이토리씨의 1% 부자의 법칙입니다. 안타깝게 이 책이 지금 절판이 되어 있어서 구하기가 쉽지는 않으신데요. 또 구하신 우리 책춘님들은 책춘함 네이버 카페에서 100독 퀘스트 하고 계시죠. 그래서 17독을 하신 책춘님이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좋았던 책이고 유학 갈 때도 세 권의 책을 챙겨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권으로 챙겨갔고 3일에 한 번씩 이제 하루에 3분의 1씩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3일에 한 번꼴로 계속 반복해서 읽었던 책입니다. 자 몇 번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은 또 낭독형식으로 한번 또 다른 방식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옮긴 이 글도 참 좋아서 옮긴 이 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는 당연히 돈이라는 대답이 따를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가 아닐까?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길 원한다. 부를 누리며 늙일 수 있는 삶을 위해 심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했을 경우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 사이또이 또리는 운 좋은 일본 최고의 백만장자이며 최고 납세자로 꼽힌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한 것이 최종 학력이고 학교 성적도 우수한 편이 아니었지만 주위에 있는 머리 좋은 사람과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제치고 수백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있다 해도 운이 좋은 사람은 이길 수 없는 법이다. 운 좋은 사람들에게는 운의 파동이 발생되어 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다. 운 좋은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으며 돈을 벌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노력이란 하기 싫은 일, 내키지 않는 일이라 해도 돈을 벌기 위해 수고하는 힘으로 정신적 만족이라는 충족감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활력에 찬 생체 에너지가 발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노력이란 하기 싫은 일, 내키지 않는 일이라 해도 돈을 벌기 위해 수고하는 힘으로 정신적 만족이라는 충족감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활력에 찬 생체 에너지가 발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책촌하면서 나비, 퍼스널 브랜딩 코칭도 하는데 브랜드, 퍼스널 브랜드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 가장 나다운, 매력적인 나다움을 찾고 거기에 기준을 세우도록 하는 거죠. 나다움과 나답지 않음에 대한 기준을 세울 때, 그때 나만의 가장 나다울 때 우리 안에 활력에 찬 생체 에너지가 발산되면서 그 에너지가 연결을 시킵니다. 사람을 연결시키죠.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사람을 통해서 돈이 오고 기회가 오고. 그래서 저는 개인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뭐가 됐든 간에 브랜딩은 한마디로 매력적인 자기다움이다. 그리고 이 브랜딩을 한다는 건 변화를 하기 위함인데 어떤 변화냐. 매력적인 나다움을 그 마음에 걸맞는 애벌레가 아닌 나비로 변화하는 것. 그것이 이제 브랜딩, 브랜딩을 하는 목적이죠. 그리고 브랜딩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변화라면 그것에 관한 기준을 세워야 되잖아요. 변화라는 것은 어떤 기준점을 갖고 변화니까. 나다움과 나답지 않음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활력에 찬 생체 에너지. 그렇죠? 나다없게 살 때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것이 정말 좋은 긍정적인 것을 끌어 당기기 때문에 저는 그게 브랜딩의 진정한 의미라고 저는 정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이토이토리 씨가 노력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우리 애고의 미운 오리 새끼의 아주 아둥바둥하고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미운 오리 새끼의 아둥바둥하는 그런 애슴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참나 내 모습 그대로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생체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 self-inspired action, self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흘러나가는 그게 이제 노자나 도덕경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게 이제 유의, 무의라고 하는데 애고의 헛된 노력들을 이제 유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이 self의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르는 움직임을 그걸 바로 무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그 결과 자신이 제공한 힘 또는 기술에 대한 보답만 돌아올 뿐이다. 그러나 특별히 드러나 보이는 것은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왠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의 몸에서는 생체 에너지가 발산된다. 그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고 그것이 부와 연결된다. 부자들에게 질문을 하면 흔히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다. 돈이란 자기가 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벌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리고 바람직한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왠지 모르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 즉 생체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들의 공감대에 바탕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인격 형성은 노력을 통해서는 갖추기가 어렵다. 일을 즐길 줄 아는 마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즐거운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돈을 벌 수 있는 기본적인 인격 형성이 바로 일에 대한 즐거움과 여유로운 마음을 갖추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는 또한 천회의 법칙, 균형의 법칙, 가속의 법칙, 78% 법칙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다. 노력을 한다는 것은 고통을 의미한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 다만 결과가 즐거움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결과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하루하루 삶 자체가 항상 소중한 것이 인생이다. 또한 노력에 따른 결과는 작은 부에 지나지 않는다. 주어진 환경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일을 즐기며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 파랑새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아니, 파랑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여유로운 마음이 파랑새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행복 찾기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를 만들어준다. 탁월한 해설입니다. 제가 100독 이상을 했던 책인데, 지금 다시 읽으면서, 와, 정말 탁월하게 아주 정수만을 정확하게 찝어서 표현했구나라는 걸 지금 느끼게 됩니다. 역시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나의 깨달음 속에 책이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투사된 나를 읽는 게 저는 책 읽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 구절은 좀 더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종교 경전이 딱 한마디로 압축된다면, taught by mercy, 산스크리트어죠. 내가 바로 그것이다. 영어로는 I am tha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바로 행복인 거죠. 이게 자기 사랑, love yourself에서 당신의 진화가 행복입니다. 그 한마디. 우리가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 자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 진정한 행복을 회복하는 거죠. 찾는다기보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찾아서 다니는 게 바로 행복의 파랑새가 상징하는 바고, 그것이 파울로 코엘루의 연금술사가 상징하는 바 그겁니다. 우리가 진정 찾기 원하는 것은 진정한 나. 백조, 나비. 책춘하면서 한마디로 쭉 책에 관한 핵심 지혜로 말씀드리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본문입니다. 웃음은 삶의 가치를 바꾼다. 세상은 단순하다. 난 오랫동안 세상은 단순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 생각은 이제 숨을 쉬는 공기와 같이 자연스러운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세상이 단순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열 명 정도나 될까. 그 열 명은 모두 내 제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나만큼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이른바 부자라고 불린다. 제자라고는 하지만 내게서 일에 관한 어떤 특별한 노하우를 배운 사람들은 아니다. 내 가치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란 의미에서 제자라고 표현한 것뿐이다. 난 오래전부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세상은 단순하다고 얘기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해하려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듯한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내 제자들은 나를 믿어주었다. 그들에게 내가 늘 얘기한 것이 바로 세상은 단순하다는 사실이다. 좀 더 얘기를 진전시켜보자. 모든 바람이 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돈을 통해 이루어진 바람은 사람에게 반드시 행복을 안겨주는 것일까. 유감스럽지만 그렇지 않다. 돈만으로는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없다. 행복을 위해서는 돈 말고도 건강한 몸과 풍요로운 마음이 요구된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모든 바람이 충족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에서 꼭 따온 건 아니었지만 책춘함 스스로의 경험 속에서 천, 하늘의 마음 공부, 희또리의 마음으로는 풍요로운 마음, 지, 땅의 돈 공부, 여기서는 돈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 사람 공부, 사람 공부에는 우리 몸 자체에 관한 의사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몸 자체에 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의 심층 심리,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관계를 지혜롭게 끌어갈 수 있는 협상. 그래서 하버드 협상 북살롱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천지인의 공부가 조화로울 때 우리가 균형감 있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행복을 향한 첫 걸음은 웃음. 나는 부자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손님의 비유를 꼭 맞추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은 바로 웃음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손님은 상대하지 말고 그 밖의 보통 손님들은 웃는 얼굴로 접대한다. 웃는 얼굴로 접대하면 손님은 반드시 기분이 좋아진다. 이 세상에 웃는 얼굴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단, 그냥 웃기만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에게 좀 더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는 웃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그렇게 하면 그 생각 자체가 즐거움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매상도 껑충 뛸 것이다. 자기 자신도 즐겁고 매상도 올라간다면 이야말로 행복으로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이 아닐 수 없다. 사업의 기본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데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 중에 웃는 얼굴이 있다. 음식점이든 야채 가게이든 손님들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하거나 물건을 사기 위해서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이 아니다. 뭔가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대를 안고 찾아온다. 그런데 가게 점원이 퉁명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면 당연히 기분 좋을 리 없다. 그렇다고 손님이 가게로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얼굴 가득 미소를 띄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손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속이려 해도 즉시 들통이 나기 때문이다. 내 얼굴이 코미디언으로 보입니까? 이처럼 손님을 불쾌하게 만들면 장사꾼으로서는 실격이다. 여러분 장사꾼이라는 개념 자체를 넘어서 이제는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가 얘기하듯이 파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스스로에게 전문성을 팔던 그러면서 월급을 받기도 하고 또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누구나 우리 모두 장사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어떤 비하하는 그런 식의 언어가 아니라 진짜 장사도 이제 거상들이 존재하는 거고 이제는 사실 지금 시대는 상인들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가들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 잘 아시는 페이스북, 구글, 애플 전부 다 이제 거대한 상인들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가들의 영향이 강력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개개인이 모두 다 기업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면서 그 즐거움을 손님에게도 나누어 주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자. 그 순간 매상이 껑충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겐 손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랑과 감사와 정성으로 대해 갈 때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매상이 뚝 뛴다는 게 꼭 물질적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기분 좋은 느낌 속에서 좋은 에너지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웃는 얼굴로는 부정적인 발상을 할 수 없다. 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사꾼의 눈으로 사물을 보게 마련이다. 이는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직장인들 또한 가능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나 거래처와는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에게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다면 그것이 직장인으로서의 행복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장사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직장인도 상사나 거래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웃음이다. 항상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듯한 그런 진심이 깃들여진 밝은 얼굴을 유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저절로 사라진다. 웃는 얼굴이 모든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그리고 웃는 얼굴을 유지하고 있으면 사고 방식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바뀐다. 한 번 시험해보면 알 수 있지만 웃는 얼굴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다. 웃는 얼굴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기분 나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토리 씨는 이것을 얼굴을 동그라미로 만드세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웃는 얼굴이 될 때 얼굴에 원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쉽게 얼굴을 동그라미로 만드세요 그리고 뒤에 또 나오겠지만 얼굴을 동그라미로 만들면 제3의 눈, 6차크라를 또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얼굴을 동그랗게 만들면 제6차크라, 제3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정말 정확한 혹은 정말 좋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를 합니다. 요새 긍정의 심리학이나 또 영성과학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결국 여기에 관한 차크라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그런 에너지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도 아주 과학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웃음에 대한 연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생리학적으로부터 다 증명이 됐으니까. 히토리 씨의 장점은 그거를 이런 설명 없이 그냥 쉽게 툭 하고 던지는 그게 히토리 씨의 화법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즐겁게 하라. 이를 노리라고 생각하라.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다. 저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사람은 천국으로 가기 위해 이 세상에서 수행을 한다. 수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고통스러운 체험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고통스럽게 수행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 구절에서 제가 책춘함 점호점수 터틀식. 수행이 유행. 그래서 제가 책춘함의 많은 프로그램 등에 게임을 집어넣고 있죠. 게임이피케이션으로 해서 여러분이 수행을 유행으로.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게임을 활용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체인저 코칭도 정말 게임이피케이션. 게임을 디자인하는 프로세스로 아예 쭉 설계가 돼 있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즐기면서 할 수 있어야 하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놀고 있는 것처럼 비칠지 모르지만 동시에 수행을 쌓고 있다. 이런 방식을 유행이라고 부른다. 모든 수행. 한자를 풉니다. 수행행자에 놀이 놀유자라는 의미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현상은 수행이고 놀이다. 노는 것을 주체로 삼는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상스크립트어로는 제가 기억하는 릴라. 이 세상 모든 일이 우주의 놀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나 가정에서 지나칠 정도로 진지하게 행동한다. 지나치게 진지하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에도 눈꼬리를 치켜뜨며 화를 낸다. 이를 놀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우리 게임하면서 막 엄청 막 화내거나 막 엄청 심각해지지만은 않잖아요. 치면은 좀 졌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죠. 삶은 게임이다. Life is a game. 책춘함의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믿어라. 내게는 10명의 제자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들은 저마다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장이다. 그들 회사에는 수많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직원들과 내 제자들 간에는 회사 조직상 상하관계가 존재한다. 나와 내 제자들 사이에도 물론 상하관계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들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난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대사장이다. 내 제자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매우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의 회사를 방문했을 때 나를 향해 고든 자세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직원은 한 명도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는 그들의 고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머리를 숙이는 대상은 상품을 구매해주는 고객뿐이다. 이게 이제 사이토 히또리시의 장사의 철학입니다. 우리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숙일 것은 그냥 그 정체성이죠. 나는 장사꾼이라고 동일시가 돼 있는 거니까 당연히 손님에게 고개를 숙이는 건 장사꾼의 기본이다 이 뜻이죠. 즉 신경을 쓰거나 머리를 숙이는 대상은 고객뿐이다. 고객이 아닌 나를 상대로 신경을 쓰거나 머리를 숙일 필요는 전혀 없다. 내게 신경을 쓰는 것만큼 쓸데없는 낭비는 없기 때문이다. 내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은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한다. 따라서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실적도 올라간다. 재미있는 점은 내 얼굴을 보면 모두가 손뼉을 치며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때문에 눈꼬리를 치켜뜨고 화를 낸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면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서는 내게 꾸중을 듣는 직원이 한 명도 없다. 어차피 일은 잘 풀릴 것이기 때문에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일이 잘 될 것인지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혹시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일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가며 쓸데없이 화를 낸다. 책춘함의 라이프 체인저 코칭 이제 일곱 가지 철학 중에 맨 마지막 삶은 절대 긍정의 게임이다. All is well. 이게 모든 신비가들이 결국은 그 한마디를 남기려면 all is well. 결국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그 한마디라고 하는 그것을 또 이제 일곱 번째 철학으로 함께 제가 삼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 인상이 바뀐다. 화를 내는데도 인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없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의 얼굴을 살펴보면 미간에 주름이 많고 눈과 눈 사이가 좁다. 또한 이 끝이 팔자로 쳐져 있다. 이는 인생을 최악으로 만드는 인상 즉 불행으로 이끄는 인상이다. 눈과 눈 사이 즉 미간 가운데는 제3의 눈이라는 마음의 눈이 존재한다. 사물의 본질을 간파할 수 있는 이 제3의 눈은 이 세상의 중요한 존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좁은 점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로 그 내용이죠. 하지만 미간을 자주 찌뿌리면 얼굴 주름이 좌우에서 몰려와 제3의 눈이 닫혀버린다. 그 결과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전혀 볼 수 없다.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가 결코 샘솟지 않는다. 난 항상 싱글벙글 웃고 있다. 이 같은 인상을 유지하면 제3의 눈이 활짝 열린다. 따라서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제3의 눈에 더해 입술 양끝이 약간 올라간 듯한 인상은 운세를 좋게 만드는 작용이 있다. 이게 다른 책에서 얼굴을 동그라미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먼저 생각하라. 성공의 비결은 즐거운 생활. 핵심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즐거운 생활. 이게 진동수를 절대 떨어뜨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Feeling good 하는 머니룰의 저자가 하는 그 얘기가 바로 이것이고 그게 바로 시크릿에서 하는 얘기고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웃는 얼굴이 자리를 잡으면 주위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사라지고 매상이 올라가며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진다. 사람은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해 일을 하고 사랑을 한다. 즐거운 생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즐거운 생활을 목표로 살면 세상이 사뭇 다르게 보인다. 예를 들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사원 전체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알 수 있지만 사원들은 정말 행복해진다. 내게는 10명의 제자가 있다고 앞에서 소개했다. 그들에게 내가 가르친 내용은 경영의 노하우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였다. 그들도 내 말을 즉시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즐거운 생활을 실천한 결과 회사의 매출이 급속도로 신장되었다. 성공을 위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즐거운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태도다. 자존심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즐거운 생활을 하려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높여주어야 한다. 사람은 자존심을 통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실감한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만큼 행복한 순간이란 없다. 예를 들어 사장이 평사원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를 했다고 하자.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의 매출이 작년을 웃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사원은 즉시 자존심이 충족될 것이다. 그래 난 이 회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야. 이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형식적으로는 자존심을 충족시켜주는 행동이다. 사람은 바로 이 자존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을 충족시키는 한편으로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강탈하려 한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충족시키려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데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이 있다. 이처럼 한심한 행동은 없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 그것을 지적한다 해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없다. 성공하려면 즐거운 생활을 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앞에서 말했다. 요컨대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충족시켜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 어떻게든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칭찬이 가장 중요하다. 칭찬을 받은 상대방은 당연히 즐거워진다. 따라서 상대방이 즐거워할 수 있는 칭찬을 했을 때 당신은 그 사람의 자존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반면에 상대방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칭찬은 의미가 없다.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주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자신이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즐거워할 사람은 없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고액 납세자 순위 명단에 줄곧 이름 석자를 올릴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상대방의 자존심을 훨씬 더 쉽게 충족시켜줄 수 있게 되었다. 사이토 히또리씨가 오직 사업 순수익만으로 그리고 고액 납세자 발표를 한 시점까지 총 납세액이 최고를 찍죠. 본인은 그걸 원치 않았는데 그렇게 되기도 했고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귀왕이면 한번 최고를 찍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세금을 또 정말 성실한 납세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에 전설적인 기록을 남기죠. 부동산과 땅이 없이 오직 사업 수익만으로 그걸 이루죠. 그걸 게임화합니다 히또리씨는. 그래 그럼 그런 게임이면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이죠. 나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즐거워한다. 따라서 상대방을 칭찬하기도 쉬워졌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충족시켜주기도 용이해졌다. 자신의 자존심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단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공을 해서 운전기사를 둔 벤치를 탈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상상해보자. 이제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운전기사에게 따뜻하게 한마디만 건네면 된다. 자네는 정말 장점이 많은 사람이야. 그 결과 운전기사는 곧 기분이 좋아진다. 즉 가벼운 말 한마디로 운전기사의 자존심을 간단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난 운전기사 딸린 벤치를 타고 다닌 정도니까 성공한 인물이야. 이는 자신의 자존심만 중요하게 생각할 뿐이다. 에고 인플레이션이죠. 제 표현으로는 그냥 재미있게 미운 오리 새끼의 간이 배 밖으로 이제 튀어나온 거죠. 따라서 운전기사에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존경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운전기사를 칭찬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결코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한다.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독서를 즐겨라. 독서를 즐기는 사람만 책을 읽는다. 공부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능률이 오른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말 중요하죠. 제가 이걸 모르고 너무 아득바득 그냥 근성으로 공부하고 두드려 맞으면서 공부하고 이런 방식으로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공부가 고통이었는데 그런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 이거는 몰입을 통해서 해야 하는구나. 진정한 내가 누군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걸 알아서 풀어낸 책이 청소년들을 위한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그런 책들과 행운사항법의 어린이 버전 행운의 고물토끼 이런 내용들을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정말 알 수 있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공부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 공부가 정말 즐겁다는 것을 아이들이 채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꿈꿔봅니다. 그런 교육에 아주 실천적 방법을 담아놓은 책이 투자와 동시에 교육을 투자로 바라보면서 투자 대가들의 지혜와 경영 최고 전략들을 통합해서 그걸 교육에 적용시킨 책이 바로 엄마들이 정말 그런 교육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책이 엄마 투자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책춘함 나비 마음스쿨 또 책춘함 라이브 방송이나 줌으로 이 엄마 투자가 교육 투자가 진정한 교육을 우리가 함께 꿈꿔보는 분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좋은 이 노아의 홍수 같은 시대에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보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좋은 공부는 독서다. 폭넓은 분야의 책을 많이 읽도록 하자. 단 책을 읽는 것이 고통이라면 굳이 독서를 할 필요는 없다. 독서를 즐기는 사람만 책을 읽는다. 학창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도 막상 사회에 진출하면 좀처럼 책을 읽지 않는다. 이는 잘못된 행동이다. 사회로 나온 뒤에는 학창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 사회에서의 공부란 곧 행복의 키워드인 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머릿속으로 술을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머릿속에 소주와 된장밖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결코 우아한 칵테일을 만들 수 없다. 독서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에 있다. 칵테일을 아이디어로 치환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작한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 아이디어는 다양한 종류의 재료들이 조합을 이룬 결과로 나타난다. 아이디어는 다양한 재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디어란 머릿속에 들어있는 재료의 양과 비례한다. 머릿속에 재료가 없으면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는다. 반면에 다양한 재료가 들어있으면 당연히 아이디어는 풍부해진다. 계획은 사람의 능력이지만 이게 에고 플래닝이 될 거고 아이디어는 신의 능력이다. 이게 셀프 플래닝이 되겠죠. 사람이 세운 계획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작된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셀프 인스파이어드 아이디어가 되겠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재료들이 많으며 많을수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신이 이들 재료를 바탕으로 삼아 아이디어를 이끌어내주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를 낳으려면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다. 다양한 재료를 이제 입력시켜 놓는 것이 바로 독서라는 얘기죠. 나는 사람들에게 주로 역사소설을 권한다. 그리고 역사소설을 읽을 때는 특히 등장인물의 죽음에 주목해야 한다. 역사소설이기 때문에 모든 등장인물이 마지막에는 죽게 마련이다. 하지만 운이 강한 사람은 어정쩡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 역사소설을 통해 배울 점은 많다. 역사상의 인물들을 다룬 이야기는 아이디어의 창고라고 말할 수 있다. 아이디어를 낳는 머릿속의 재료란 대체 어떤 것일까. 쉽게 설명하자면 소주나 된장 칵테일이라는 음식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정식이나 화학기호는 일종의 광물 즉 먹을 수 없는 돌이나 금속과도 같다. 이게 쓸 수 없는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다는 거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이디어인데 이것을 낳는 재료는 광물이 아니라 유기물에 해당하는 음식이다. 아무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광물뿐이라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일본 최고의 명문 도쿄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배운 것은 사업이나 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광물에 대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사용할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음식에 비유할 수 있는 수업이란 어떤 것일까.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미소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방법 등이다. 이 같은 수업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면 도쿄 대학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니까 동경대학 자체가 힛돌이가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미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방법 저도 학교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배워본 적이 없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이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이 에고와 셀프에 관한 정립 없이 읽으시면 저 어린 나이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조작적인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사람들을 가식적으로 대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좀 떠올라서 이게 뭔가 좀 저항감이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래서 항상 소개해드릴 때 인간력이라는 책이 인간관계에 관해서 가장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간력을 인간관계 철학으로 삼고 스킬로는 데일 카네기의 관찰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통합할 때 좋은 인간관계에 관한 여러분 아이디어와 지혜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V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독서는 공부가 되지만 TV 시청은 그렇지 않다. TV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혜가 없다. TV 정보는 공짜이기 때문이다. 공짜로 손에 넣은 정보는 가치가 없고 가치가 없는 정보는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제로에 제로를 아무리 더해도 결국 제로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TV 시청은 시간 낭비라는 사실에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TV뿐 아니라 공짜로 얻은 책 또한 가치가 없다. 물론 도서관에서 무료로 빌려 읽을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어딘가에 써먹을 요량이라면 반드시 값을 치르고 구입해야 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은 지식은 정령, 피와 살이 될 수 없다. 어쨌든 최근 들어 독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는 어쩌면 제로의 기회로 작용할지 모른다. 지금부터 책을 많이 읽으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재료를 머릿속에 입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책 읽기를 선호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크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만이 많은 책을 읽는다면 다른 사람들과 커다란 격차를 둘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책을 읽을 제로의 시기이다. 여러분 책춘님들 책을 사랑하시니까 지금이 바로 제로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좋은 독서를 여러분 많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나비 스쿨의 꿈을 꿉니다. 꿈틀꿈틀 애벌레가 나비로 헐헐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균형 잡힌 행복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천하늘의 마음공부 집 땅의 돈공부인 사랑공부를 통합적으로 즐겁게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그런 교육 플랫폼을 꿈꿔봅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의 꿈에 초대드려봅니다. 함께 해주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듯이 여러분 책춘함에서 추천드리는 책들 여러분 소장하셔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토론해 주시고 또 이 책에 담긴 지혜가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책춘함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하셔서 주변에 정말 이 지혜가 필요한 분들 세 분에게만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 세 분이 또 세 분에게 다시 또 세 분에게 그렇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그런 책춘함 나비스쿨의 꿈에 비전에 여러분을 초대드려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여러분의 나비로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